오늘은 타조국인데 타조국이는 보통 불고기라도 먹고 구이라도 먹고 싱싱하면 육기라도 먹고 오늘은 손뚜껑에 한번 구워먹어보자 이 타조가 소고기와 맛이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안먹어봐서 몰라 오늘 한번 먹어봐야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타조 고기 먹방. 잘하셨잖아. 처음 먹어봐요? 진짜? 나 처음 먹어보는거야. 냄새는 되게 좋은데? 나도 처음인데. 사람들 다 맛있다 그러던데. 지방이 많이 없어갖고 부드럽진 않을거야. 겁네 하지마. 뭘 겁네. 담백하네. 담백해. 진짜 담백하네. 이거 생각보다 많이 찔리지 않는데? 응. 소고기하고 마십시다. 소고기 약간 식감 있는 부분. 생각보다 맛있네. 쫀득쫀득하고 맛있네? 이거 불고기는 맛있겠네. 밤에 저거 남은 거 불고기 먹자고. 얇게 썰어서? 응. 냄새 하나도 안 나. 잡는 없네. 왜 안 씹혀. 아 젓가락 기다곤 씹. 자 씹게. 기름때 미끄러워서.